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신청한다는 것은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것을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데 등기 신청을 누가 하느냐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교재 258페이지 3절 등기 신청 정보에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쪽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이제 보시면 3절에 잠깐 보시면 3절 제목 밑에 소제목이 01 신청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 교재 여러분들 259페이지 보시면은 중단에 양가로 2가 있죠. 첨부정보 이렇게 두 개의 용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요걸 합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이제 일정한 사람들이 등기소에 등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걸 등기 신청 이렇게 부른다면은 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워나가는 주제는 등기 신청할 때 신청정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첨부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법률용어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법률용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등기 신청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직접 들어가서 등기 신청하는 것을 방문 신청이라고 하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등기 신청정보자료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을 전자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자신청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입니다. 그러면 방문 신청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용어가 바뀝니다.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 이렇게 용어를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신청할 때 사용하는 신청정보라는 법률용어는 방문 신청할 때 신청서 이렇게 용어가 되는 것이고 첨부정보라는 용어는 전자신청할 때 첨부정보라는 용어는 방문 신청할 때 첨부 서면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니까 먼저 법전에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하니까 일단 용어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 용어로 사용하여도 상관없고 이 용어로 사용하여도 상관없고 첨부정보라고 용어 사용하여도 상관없고 첨부 서면이라고 용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 방문 신청 기준으로 제가 이제 해보면은 그 용어는 그대로 전자신청할 때는 신청서는 신청정보 첨부 서면은 첨부정보 이렇게 용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등기 신청한다는 이 신청서는 자 등기 방문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갖다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 신청서 작성하게 된다면 신청서의 법에서 일정한 사항을 적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재사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을 기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느냐 이 기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첨부정보 첨부 서면이라는 것은 방문 신청해서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일정한 서류를 구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비해 가야 될 서류를 첨부 서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첨부 서면에 대해서는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259페이지 2번 첨부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교재 쓰는 방식을 첨부정보는 전자신청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 방문 신청할 때는 첨부 서면이라고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방문 신청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냐 전자신청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될 정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259페이지 중단춤에 자 그래 놓고 일련번호가 세우 제목이 기역, 니은, 디근, 니을, 미음, 비읍 넘겨보세요. 260페이지 시옷 이용 이렇게 자 서류를 갖다 예시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공부하실 건 몇 개 안됩니다. 기역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체크 형황펜 그 다음에 니은 번 등기 원인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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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허가에 체크해 놓으시고 허가했다가 위에 여백했다가 이렇게 쓰세요. 토지거래 허가서와 농지취득자의 증명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서를 물을 때는 관공서에 시군구청장이 발행해주는 자 토지거래 허가서를 등기 신청할 때 언제 첨부하는지를 간혹 가다 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지소재지 읍면장액에 농지취득자의 증명을 갖다가 등기 신청할 때 언제 첨부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문제를 물을 거니까 허가서에다가 위에 여백했다. 토지거래 허가서와 농지취득자의 증명 줄여서 농취증 첨부하는 문제 그 두 가지만 지금 메모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을, 미흡, 비읍 번 보십시오 비읍 번 체크 등기 권리자의 주소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에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형광펜 치세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자, 시읍 번 끝으로 가서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체크 자, 그러면 어... 요 첨부정보, 첨부서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여러분들이 배우시지는 말고 왜 그러냐 하면 효율적인 공부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면에는 엄청 많은데 시험에서 이쪽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 이쪽 얘기가 분량은 많은데 시험에서 출제 비율은 거의 어... 트렌드로 치면은 철제를 안 하는 파트입니다 분량 많은데 분량 기준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출제 경향에 따라서 어... 서류들을 첨부해야 될 서류들은 많은데 공부해야 될 분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제 비율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낮은 것 중에서도 요 정도만은 지금 공부해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등기 원인 서면 요거 공부하셔야겠고 자, 요거는 왜 공부하느냐 하면 요 등기 원인 서면에 검인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걸 간혹 가다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요새 뭐 유력하게 출제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서부터 전통적으로 출제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갖다 간혹 가다 출제하니까 요거를 지금 꼭 공부하시는데 단,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뭐 이제 등기법에서는 거의 출제가 가능성이 낮은데 부동산 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의 이 검인 제도는 중개사법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된 출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개사법에서도 출제하는데 혹시나 해서 등기법에서도 같이 설명을 제가 드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들어두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서 자, 토지거래허가서하고 토지거래허가서하고 자, 농지취득자액 증명 줄여서 농취증 요거 제출하는 문제 자, 두 번째도 말씀드릴게요 등기법에서는 거의 출제를 안 하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해드리는 게 이걸 왜 해드리냐면 중개사법령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하고 농취증은 중개사법령하고 공법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중개사법에서 반드시 올해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이상까지도 출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중개사법령에 출제한다고 그 과목 하나로 들었지 마시고 제 과목에서도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고 토지거래허가서 제출 문제와 농취증 제출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주시면 될 거 같고 제 과목에서는 출제 가능성은 1%인데 중개사법령에서는 100% 출제하는 주제입니다 중개사법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농취증 주제도 마찬가지로 주된 시험 대상은 공법에서 출제 대상인데 중개사법과 공법에서 같이 출제를 하는데 등기법에서는 같이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 과목인 부동산 공시법령 등기법에서 첨부 서면에 주된 대상은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무슨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하는지 이거는 제 과목 시험에서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록번호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이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재산을 등기한다면 그 재산권자의 이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비에 기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재산을 등기할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에 대응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지정을 누가 해주는지가 이 공시법령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겠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은 쉽게 얘기하면 시군구청장이 발행해 주는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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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대장 등본을 띄워가야 되는 경우 자 요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론 뭐 시험대상은 100% 이렇게 이제 다 열거를 했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과목만 놓고 보자면 반드시 보셔야 될 건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린 이유가 요거 두 개를 체크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을 시험 보셔야 하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시험 대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같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에요 그럼 오늘 배우는 주제가 신청서와 천부 서면 이제 배우는데 신청서 오히려 이제 공시법령에서는 이 신청서 쪽을 갖다 이 천부 서면보다 신청서 쪽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쪽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에서는 두 가지를 출제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하고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되는지 필요적 기회상과 이미적 기회상 구분하는 문제 두 가지 주제로 신청서에서는 이제 출제하는데 첫 번째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작성 방법은 여러분들 어디를 봐주시면 되느냐 하면 교재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자 260페이지 보세요 26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회 신청정보의 제공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동그라미 1회 한 건당 한 개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용어 나와 있는데 자 그렇게 용어인지 하시면 안 되고 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한 건 등기 신청할 때마다 하나씩 신청하거라 1건 1신청주의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두 건 신청하고 싶으면 두 개의 등기 신청을 세 건 신청하고 싶으면 세 건의 등기를 갖다 신청하면 되는 거지 뭐 이걸 갖다 1건 2신청주의라고 부르지 그렇게 어렵게 길게 주장창 할 얘기는 없고 자 그럼 1건 1신청주의인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예외 용어 써놓고 자 이렇게 이제 용어 보시면 일괄 신청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괄 신청주의라는 건 그러면 두 건이면 두 개의 등기 신청하는 게 일권 1신청주의인데 두 건의 등기를 신청하는데 하나의 신청서에 써서 낼 수 있는 방식을 갖다가 일괄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 여러 건의 등기를 하나의 등기 신청서에 써서 낼 수가 있어 그걸 일괄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일괄 신청은 그러면 예외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만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가 여기에 떨어집니다 법률에 규정돼 있는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해 놓은 사유가 무엇이냐 자 이제 이걸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법에 규정해 놓은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법에 규정해 놓은 사유가 있고 부동산 등기 규칙에 규정해 놓은 사유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 법에 규정해 놓은 사유가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면은 세 개가 엔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 목적이 동일하고 세 번째 원인이 동일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일 같으면은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사례들고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하고 건축물을 갖다가 매수인이 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자 노량진동 관할 등기소에 가보면 토지 등기 기록하고 건물 등기 기록하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지 건물을 매수했으면은 자 이제 두 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일건 일신청주의로 한다면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두 건을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그 두 건의 등기가 법에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요건이 같으면은 한 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럼 대입하면 됐지 뭐 그 땅하고 건축물이 한 관할 등기소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땅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고 건물 소유권 이전이고 그걸 목적 동일이라 하고 세 번째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는 원인은 매매 건물 소유권 이전 원인 매매 그러면 원인도 동일하네 그럼 세 가지 요건이 동일하면 일괄하여 땅과 건물을 하나의 등기 신청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은 걸 일괄 신청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규칙에 규정해 놓은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법에 정해진 요건은 자 요겁니다 첫 번째는 동일 채권 담보 할 때 자 두 번째 자 공매 초본 자 공매 초본으로 인해서 등기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또 하나는 신탁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첫 번째 공매 처분으로 인한 자 동일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일괄 신청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만약에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두 개의 땅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 채권이라는 건 10억 채권에 대해서 두 개의 땅을 갖다 담보할 때 두 개의 땅에 저당 설정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개의 저당 설정 등기를 동일한 10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 설정할 때는 한 건의 등기 신청에 일괄하여 저당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자 이제 요거 뒤에를 냈습니다 그럼 노란 거 자체가 법에 정해진 일괄 신청의 요건이라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10억 채권에 대해서 땅 두 개를 담보로 제공할 땐 두 개의 저당을 하나의 등기 신청서에 일괄하여 저당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작년에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동일한 10억 채권에 대해서 저당 설정을 하고자 할 때 그 두 개의 땅에 소유자가 같을 때만 일괄하여 저당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이렇게 출제됐다는 거죠 X 뒤에는 동일한 10억 채권을 담보하고자 두 개의 토지 저당 설정한 다음에 그 두 개의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달라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이 법에 없으니까 동일 채권 담보하고자 한다면은 소유자가 같은 경우든 다른 경우든 상관없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요구만 아시면 되겠고 자 두번째 공매 처분으로 인해서 공매 처분으로 인해서 일괄 신청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 올라온 물건을 갖다가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 사이트 옴비드라고 하는 건데 옴비드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취득하게 되면 공매 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에 그 옴비드를 통해서 취득한 소유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소 등기를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자의 권리 취득 등기와 말소 등기를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뭐도 마찬가지야 공매뿐만 아니라 경매도 마찬가지죠 자 경매는 이걸 매각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법률용 매각입니다 자 그러면 공매 처분이나 매각 처분으로 매각 처분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거는 법원에서 취득하는 것 공매 처분으로 취득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 옴비드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데 그러면 공매 처분으로 취득했던 매각으로 취득했던 그럼 이건 이제 여러분들 공매보다는 여러분들 경매가 더 여러분들한테는 와닿으니까 경매를 통해서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경매 기일이 열리면 가서 입찰금을 갖다가 낙찰가를 갖다 써서 냈더니 여러분한테 낙찰을 떨어져서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로 취득하는 걸 매각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경매받은 사람이 그 경매받은 낙찰 금액을 경낙대금을 완납하면 그 경매받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걸 매각으로 인해서 취득한다 법률용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매각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갖다가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면 매각받은 부동산에 남아있는 은행 앞으로 대출 들어가 있던 근저당이나 세입자의 지상권이나 가압류나 전세권이나 가처분이나 이런 것을 매각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사람이 인수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인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소 등기를 그 매각으로 인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말소 등기를 일괄하여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일괄하여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럼 규칙에 규정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부동산 등기법에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거 동일할 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거 이것 법도 규정이고 규칙도 규정이죠 상위 규범 하위 규범인데 법에 규정돼 있는 사유가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객관식 시험이 오지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신청하는 방법 받고 그러면 교재 어디를 그 다음 보시느냐 이제 요쪽을 정리해야 되는데 요 신청서 이제 작성하는 방법 요거 오래 준비하셔야 돼 일괄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신청서 기재 사항은 요거 이제 공부하셔야 돼 전통적으로 뭐 거의 지문으로 매년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 사항을 구분하는 주제 이거 시험 문제 꼭 준비하셔야 돼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258페이지 보세요 자 258페이지 보시면 자 고 신청 정보 해놓고 소제목이 동그래미 1 동그래미 2 고단 오른쪽 위 가서 동그래미 259페이지 3서부터 9까지 있지 않습니까 일련번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교재를 지금 갖고 교재를 대입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거기에 동그래미로 되어 있는 일련번호 1서부터 동그래미 9번까지 나오죠 자 그게 필요적 정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 이라고 부르고 그럼 어 전자 신청할 때는 필요적 정보 이렇게 시험 지문으로 나겠고 방문 신청할 때는 필요적 기재 사항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뭐 용어 사용 방식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필요적 기회상과 임의적 기회상 이제 구분하는 문제를 묻는데 필요적 기회상 1번에서 구분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감 잡는 연습을 하세요 어떻게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게 신청서고 이 신청서의 앞면 앞장 뒷장 이렇게 이제 이해 시켜드릴게요 그럼 신청서 앞장 뒷장 필요적 정보 필요적 기회사항을 암기해야죠 신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적 기회사항은 큰 원리 뼈 뼈 기초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감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갑의 토지이고 이 토지를 갖다가 A에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갑과 A가 그럼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방문 신청한다면 등기서에 보면 신청서가 있고 신청서에는 앞장이 있고 뒷장이 있는데 이 앞장과 뒷장에 적어야 되는 걸 기재사항 이렇게 부르는데 시험에서는 필요적 기회사항과 임의적 기회사항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매년 지문의 형태로 매년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보죠 그러면 필요적 기회사항 이제 쭉 가는데 1번에서 교재 9번까지 달리는 걸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값만 잡는 연습을 하시고 나서 자 이제 갈게요 이거 등기 신청하려면 어떤 등기 신청서든지 자 이제 필요적 기회사항이라는 건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보자는 거죠 이 등기 신청서에는 첫 번째 어느 토지 등기 기록에 등기해 달라는 건지 어느 건축물 등기 기록에 등기해 달라는 건지를 신청서에 반드시 첫 번째 적어야 돼 그걸 이제 법률용으로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부동산 표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토지 각각 A가 매매에서 소유권 인정 등기 신청하러 왔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신청서에 그 매매한 땅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꼭 적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이 등기 하고자 할 때 그러면 땅을 적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목적이라는 법률용어는 그 땅 등기 기록에 민원인들 무슨 등기 해달라고 지금 이 신청서 적는 거야 그걸 법률용어로 등기 목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적으로 매매에 따라 값과 A가 소유권 인정 등기 신청한다면 등기 목적이라는데 뭐라고 적어야겠어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이지 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원인 이걸 적어요 연월일 적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목적란에 지금 이 거래에 따라서 등기 안 왔다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왜 하러 왔는지를 적어야 되는 거지 그걸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매매 갖고 소유권 이전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럼 등기 원인이라고 돼 있는데 매매계약 해 놓고 매매계약 체결일 2017년 5월 며칠 6월 며칠 그거 적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엔 네 번째는 자 이걸 적어요 자 의 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의 권 의 권이라는 것은 의 기부 자 테이크 자 등기 등기 의무자 등기 해주러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으면 되겠고 그럼 권리자라는 등기 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등기 받으러 온 사람 A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갖다 적어 나가면 되는 거죠 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우측으로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인번호 이거 적으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큰 골격을 앞에 쓰면 일반 등기 신청서가 이 앞장이 이 폼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1 2 3 4 이거 폼 가려 놓은 게 모든 등기에 다 적용되는 게 1 2 3 4 폼이 어떤 등기 신청서가 다 적용되는 필요적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뒷장 뒷장은 이제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세 개 이제 큰 단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거 딴 건물이라면 딴 건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 부과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과한 세금을 갖다가 납부해 갖고 지금 등기하러 왔잖아 그러면 그 세금 부과한 걸 갖다가 납부한 액수 과세액을 기록하는 데가 뒷장에 있겠지 뭐 그러면 자 부동산 지금 등기 신청한 다음에 취득과 관련된 등기니까 과세 부과할 액수는 뭐가 있겠어요 세법 취득세도 있을 거고 땅을 갖다가 사갖고 취득하면 취득세만 내나 등록세도 낼 것이고 그러면 취득세 납부한 액수 등록세 납부한 액수 그다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죠 그러면 국민주택채권 매입한 금액 그다음에 이거 등기 신청한다면 또 등기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등기 신청 수수료 그걸 갖다가 적는 거지 뭐 큰 덩어리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걸 이제 적고 나면은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덩어리가 뒷장에 뭐냐면은 이걸 적어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갑과 A가 땅 매매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오면은 예전에는 등기 신청서 쓸어 올 때 갑이 A에게 땅 팔아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말고 과거에는 자 과거에는 갑이 땅을 A한테 팔아갖고 등기 신청하러 들어왔을 때는 갑이 땅을 팔아갖고 온 사람이니까 갑에게 현재 땅 소유권이 있어야 A에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갑이 현재 토지를 팔 수 있는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과거에는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과거에 뭐라고 불렀냐면 권리증이다라고도 용어를 불렀고 등기필증이다라고도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이미 10년 전서부터 없어졌어요 그건 이제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는 그런 권리증이라는 게 없고 땅 등기 전산 기록이 등기가 나면은 갑에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라는 종이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는 자 이제 요만한 등기완료 등기필 정보 통지에서는 요만한 지금 종이에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해 놓고 중간에 주민등록증만한 거기에 비닐 스티커 카바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스티커 카바를 띄게 되면 거기에 50개 비밀번호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그 스티커 봉인된 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지금 땅을 A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팔아갖고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올 때는 그 스티커 봉인된 스티커를 띄어갖고 거기 50개 중에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를 기억해갖고 등기세 등기 신청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스티커 뗀 비밀번호가 있죠 그걸 갖다가 여기에다 적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등기필 정보라고 불러요 그럼 등기필 정보에는 자, 누구의 등기필 정보겠어요? 갑과 지금 A라면 갑이 네가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갖다 물어야 되니까 그 비밀번호는 누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A가 사용해야 되는 거야 갑이지 그럼 갑을 뭐라고 부를까 등기의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죠 그럼 등기의무자 갑의 이름을 적고 이 토지에 고유번호를 적고 스티커가 띄면 50개 비밀번호가 있다랬죠 그 비밀번호 50개 중에서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가 40번이라면 40번 번호 적고 그 40번의 비밀번호가 아라비아 숫자로 네 자리가 나옵니다 그 네 자리 번호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걸 등기필 정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셔야 될 게 이거 독립적으로 꼭 나와요 중요해요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은 여기 신청인 당사자 의무자 권리자가 직접 와서 신청했으면 뒷장에 앞장에 쓴 의무자 권리자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자 위 대리인 하면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청했으면 당사자 대리인이 법무사라면 법무사의 이름과 법무사 사무실 주소지를 적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관할 등기소 표시해 주면 되는 거고 이 신청서 작성 연어를 적어주면 되는 거 요게 큰 골격입니다 앞장과 뒷장에 신청서 이제 적는 큰 골격인데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지금 이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필요적 기지의 사항과 임의적 기지의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는데 여기에서 임의적 기지의 사항이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건 전부 적어야 되는 필요적 기지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재 지금 필요적 기지의 사항과 임의적 기지의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는 뭐를 갖고 이제 공부하셔야 되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347 347 347 페이지 찾으셨죠 자 그러면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구분 왼쪽과 오른쪽에 구분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이상권등기 신청서 쓸 때 필요적 정보가 무엇과 무엇이래요 목적 범위 임의적 정보는 존속기 치료 지급 시기 지역권등기의 필요적 정보는 목적 범위 유역지 승역지 표시 임의적 정보는 부종성 배제 특약 약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약자 자꾸 이제 좀 줄여야 되는데 공부양을 자 그 다음에 전세권등기에서는 전세 금 필요적이라 하죠 전세 범위 필요적이라 하죠 그러면 전세권에서 임의적 쪽 보세요 먼저 임의적으로 임의적 정보다 임의적 기회상에다 나올 때 줄여서 맞출 수 있는 거 위약금에 약자 찾으셨어요? 양도금지 특약에 약자 찾으셨어요? 먼저 그렇게 빼야지 약자 나오면 무조건 다 임의적 기회상이구나 이렇게 먼저 잡을 거 그것만 해도 반 맞출 수 있어요 글자 지문에 뭐가 나오면 임의적 기회상으로 생각하거라 약자 나오면 임의적 정보로 생각하거라 자 그 다음에 자 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액 채무자 중요해요 저당권등기 잘납니다 채권액 채무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변제기 이자 원본 이자 지급 저당권 부합된 물건 종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나오잖아요 약만 해도 약자 한글자로 줄여도 쭉쭉쭉 빠지잖아요 암기할게 자 그 다음에 임차권등기에서는 차임 중요합니다 차임 체크해 두시고 비누조개 임의적 기간에 자 이제 보시면은 임의적 기간에 이제 쭉 나오면은 뭐 여러분도 주의할 건 없고 자 환메특약 등기에 보시면 임의적 정보의 기간이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전체 짝보자는 거예요 기간이라는 거 하나를 갖고 봐요 지상권등기의 기간 임의적에 배당되어 있죠 전세권등기의 기간 이미 전세권등기의 변제기 돈을 갚을 기간이잖아 그것도 이미죠 임차권등기의 기간 이미죠 환매등기의 기간 이미죠 이러면 또 하나가 쭉 빠졌네 그럼 두개 글자만 세 글자만 알아도 이거 정답 찾아내는 건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글자에 암기할 거 한 글자 약자 나오면 무조건 임의적이다 두 번째 뭐 나오면 무조건 임의적이다 기간 나오면 무조건 임의적이다 이 두 가지 정보만 알아도 여러분들 필요적 임의적 정보 구분해내는 객관식 문제는 충분히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한번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전세금과 전세 범위와 전세 존속기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X 왜? 기간이 빠져지잖아요 기간은 뭐할 때만 약정이 있는 때만 기재해야 되는 임의적 계산 그러면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해서 세 개가 지금 나와있는 X가 되는 게 기간이 빠지고 뭐와 뭐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전세금과 전세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거기에 기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패턴이 이제 출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가시고 앞으로 이제 다시 와보세요 자 그러면 교재 258페이지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요적이 258페이지 있고 임의적이 347페이지 이렇게 이제 따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거지 이제 마지막 과정이니까 공부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걸 왜 지금 거의 30분 35분 이상 설명을 드렸느냐 이쪽 지금 첨부 정보보다 시험 문제는 이 신청서에 이 작성에 일괄 신청 문제하고 필요적 임의적 구분하는 시험 문제 있죠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이제 첨부 정보는 분량은 많아도 출제 가능성은 이쪽은 떨어집니다 출제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분량 기준으로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첨부 정보 쪽에 이제 갈게요 공부해야 될 건 이제 이렇게 제가 제시해 놨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요거서부터 공부해 보자는 거죠 첨부 정보의 이제 첫 번째 등기 원인 서명 공부하셔야 되는데 요거 거민문제를 갖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걸 설명드렸죠 제가 보고 제 과목 하나 하면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거의 날학률 0인데 중개사법령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거민 하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듣는 것보다는 두 번 듣는 게 더 여러분한테는 합격하는 데 유리하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갈게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아 아니다 자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요거 끝내고 가야지 자 첨부 정보 들어가기 전에 신청서 기재상 필요적 임의적 기재상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를 이제 봤으면 독립적으로 또 시험 문제 나는 게 이거라 했잖아요 신청 정보의 뒷장에 등기필 정보 적는 거 있죠 이걸 구분해 놔야지 등기필 정보를 갖다가 신청 정보에 제공하여야 하느냐 제공할 필요가 없느냐 이거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독립적으로 이건 요새 출제 유력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되는 방식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간단해 공부하는 방법은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법적으로 구분할 줄 알면 되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 첨부 정보로 들어가야 하죠 자 그러면 교재 갈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261페이지 이 제목의 하단에 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고개 들어보시고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 거예요 등기필 정보는 자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신청 정보입니까 첨부 정보입니까 이렇게 여쭤면 이거부터 시험 문제야 신청 정보입니까 첨부 정보입니까 등기필 정보가 신청 정보인지 첨부 정보인지 신청 정보 신청 정보 첨부 정보가 아니고 뭐에 해당한다 신청 정보 즉 신청서에 적는 내용이지 절대 첨부하는 서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 신청 정보지 절대 첨부 정보가 아니야 그거부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고 자 그러면 교재 이제 보시면 261페이지 등기필 정보 261페이지 등기필 정보 의의 나와 있죠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여러분한테 던진 거예요 그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등기필 정보는 제출해야 되는 거에요 뭘 제출해야 되는 거에요 제출해야 되는 거긴 아니야 등기필 정보는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청서에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야 신청 정보이지 절대 제출해야 되는 첨부 정보가 첨부 서면이 절대 아니라는 거에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갈게요 자 그럼 교재 262페이지 볼까요 재료의 상단에 재료의 줄 양가로 2 제출해야 되는 제출이 아니라 제공 고치세요 전혀 지금 제출이나 제공이나 그게 그거지 아니야 틀려요 제공해야 되는 등기필 정보는 누구의 등기필 정보이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이다 그걸 꼭 먼저 기억해 두시고 그럼 거기에 들어 보세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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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뒷면에 등기필 정보는 여기 있다 누구 거를 갖다가 적어야 된다 제출이 아니라 적어야 되는 게 제공이야 자 누구 걸 적어야 된다 등기 의무자 거를 제공해야 되는 거지 등기 권리자 거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이거 가볼까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잖아 그럼 등기 의무자 거를 제공해야 된다는 건 가부위 거를 제공해야 되는 거지 A 거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셔야죠 자 그럼 갑니다 제공을 언제 해야 되느냐 무슨 등기 신청할 때 그러면 여기 있다가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시험해서 낸다는 거죠 자 이제 그걸 이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뭐 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이것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매매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를 여기 있다가 꼭 적어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자 이게 이 자리 가볼게요 이제 내가 이 자리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 신청 단독 신청 할 수가 있지 갑과 A가 이 자리에 A가 갑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의 땅을 갖다 A에게 담보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 하여야 한다 제공 안 해도 된다 하여야 한다 누구꺼? 갑꺼 그럼 갑이라고 시험 문제 안 나니까 바꾸셔야죠 저당권 설정자의 등기필 정보를 여기에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A가 등기 하고 났습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가 A에게 새로 나갑니다 그러면 자 갑이 A에게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 이제 A 앞으로 돼 있는 저당권 말소하러 올 거 아닙니까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뒷면에 말소 등기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 적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 적어야지 왜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면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 A가 등기 의무자잖아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새로 A 앞으로 등기필 정보 및 등기관리 통지서가 나가지 그렇죠 그럼 말소 등기 할 때는 이 A가 저당 설정 등기 할 때 등기에서 받았던 등기필 정보의 그 스티커 떼어내면 비밀번호 50개가 있다는 겁니다 말소할 때는 그 50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갑은 A에게 돈을 갚고 나서 이 A 앞으로 자기 땅이 담보가 들어가 있죠 그거를 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저당권자의 등기필 정보를 여기다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우가 다 보니까 뭐 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거다 공동 신청 그러면 이 공동 신청에 반대 용어가 뭐까 그러면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공동 신청에 대립되는 용어가 그렇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니네 자 그럼 가볼게요 시험 났던 거 한번 해 볼게요 제공해야 되는지 제공할 필요가 없는지 기출문제만 갖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연습해 보자는 거죠 소유권 보존등기 제공해야 됨 제공할 필요 없음 그렇죠 소유권 보존등기 이쪽으로 배당 놓으면 되잖아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제공해야 됨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어이 소유자 갑 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사람의 소유권 A에게 넘어가네 그러면 이 자리가 법률이 뭐가 될 거다 상속 상속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제공 하여의 함 제공할 필요 없음 그렇죠 잘하셨어요 제공할 필요 없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갑이 사라 생전에 땅을 갖다 사망하면 A에게 가지라고 유언장 사라 생전에 썼는데 갑이 도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동그라미 자리에 이제 범죄면 뭐가 나온다 유증이 되겠죠 그러면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면 제공해야 돼 O 제공할 필요 없음 X O O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잖아 상속은 사망해 갖고 등기하러 오는 거고 유증도 유언장 사망해 갖고 등기하러 오는데 이거는 제공하여야 하고 이건 제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험 문제 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갑이 땅을 갖다가 이번에 이 자리가 어이 도시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됐어 그러면 사업시행자 A죠 사업시행자 A라고 하지 말고 LH라고 하면 더 알아듣겠네 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땅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구나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면 LH 토지주택공사가 이 갑이 땅을 갖다가 등기하러 가죠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시험에서는 수용이라고 시험 법률 용어를 냅니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제공해야 됨 제공할 필요 없음 할 필요 없음 왜 수용은 사업시행자만으로 단독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인정할 줄 아시면 되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리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정답 다 맞춰낼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거 이제 용어내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한다 그렇지 단독 신청이니까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땅 지목 변경하러 등기소에 들어갈 때 안 갖고 등기필 정보 여기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증식하러 등기소에 들어갈 때는 건물주는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 적어야 되는데 안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이제 마무리 자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판결 제공할 필요 없다 일로 가야죠 왜? 판결이 단독 신청하는 거니까 필요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예외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요 이쪽으로 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는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이라 하더라도 제공하여야 한다 쪽으로 간다는 거죠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맨 밑에 지금 평행 구조를 좀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누가 판결에 따라 등기 신청하는 때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때는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정도면 시험 문제는 다 상의난이도 나도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필요 없다 이 패턴 나는 거니까 이 정도 원리만 알아들으시면 다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 이거 하나가 지금 거의 한 시간 가량 여러분들이 한 이유가 전부 좀 분량은 많아도 이쪽 문제 지금 전부 이제 둘째 시간을 해도 이 신청서에 지금 출제되는 이 문제 수준을 따라 가지를 못해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신청서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일괄 신청하는 거 이거 정리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필요적, 임의적, 기재상 구분하는 거 정리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신청정보에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될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거 정리하셔야겠고 시험 주제가 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문제에 달려 있어요 첨부정보 둘째 시간에 나가는 얘기들은 분량은 많아도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쪽 첨부정보척 얘기인지 나가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